슬픔이 슬픔 오늘은 번도 아니질 않느냐? 좀 더 쉬질 않고.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. 전화, 옥체를 닦으실 천을 가져왔습니다. . 아니, 뭐해요? 아 이거 아예 로맨틱 이자. 미중한게 아예 뜨거워. 난 뜨거운 거 싫어. 너가 넣어봐요, 너가 넣어봐요. 아 뜨거워요! 전화, 뽁트린 닦으실 천회 준비했습니다. 와 너무 좋다. 진짜 좋은 구경 많이 하네. 아마 지금쯤이면 출국년대 명단이 확정됐을 거야. 근데 왜 나가려고 한 거야? 아니, 그냥 뭐. 알잖아. 나는 이런 데랑 안 어울리는 거. 알겠습니다. 오늘은 비밀입니다. 비밀임이 달라고 그래. 좋아.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감사합니다. 미안해. cel. 조심. 안 돼. 스트라이. 응. 헉. 자꾸 설레어오면서 자꾸 막 신경이 쓰이면서 마음속에서 비중이 확 커지는 듯한 느낌 잠시, 잠시, 잠시. 정신경이? 깔게. 깔게여! 아직도 내게 돌아오면 니가 되살아나질게 아무렇지 않게 니가 기대요 이쪽에서 끊어서 찍어줄게 돌아보는거 저기서 해주세요 어 저기요 여기서 하기에는 그분이 있는 저쪽에서 나오시오 나 혹시 올바나 찰스나 죽어보자 여기요 히 아무도 몰랐었던 나만의 우리 이야기 옳지 그런 개념이긴 한데 좀 더 물 쪽으로 날라오면서 한번 내 봤어요 어? 무거워 내가 한 번 해 내가 한 번 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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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줄게요 이렇게 한잔 올라왔네 하나 둘 오 오 오 오 오 닭이안 앤 그게 내 진심이다 나를 떠나지 말거라 소랑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천하 옷이 다 비칩니다 태블릿조 유사 이렇게 여기 앉아도 돼 해파리차 떠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떠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태블릿조 유사 여기까지 고맙게 구멍 라이브 지으샘 자신이 이른바 이른바